거짐없는 카리스마 장려라는 경관지 활용계의 비주얼 쓰나미 훈련사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작동 보고싶네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누구 뭐 만나는 사람이 있냐? 그 누구의 애인인가 정말로 궁금하네 그 옆에다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뽕도 따고 요리보고 조리밥 아아아 모두 사랑하네